이번 달은 은라, 은라 동역입니다. 글리시는 분, 은주입니다. 계속해서 염축, 불광 방문으로 가셨습니다. 이번 달에서 파란 타시입니다. 창축 관절의 기드킬, 기드킬 병원으로 가신 분은 분양강 3번 출고를 가신 분은 불광 RV. 청축 관절, 택밀동지추경, 참 편한 통증을 운영으로 가신 분은 분양강 1번 출고로 가신 분은 분양강 1번 출고를 가신 분은 방문하실 분입니다. 아멘